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내일 돌임 예정이던 2차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공사연합교섭단은 사측과 정예와 속계를 반복하는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660명을 신규 채용한 후 노사 간 협의를 지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부분에서 의견이 접근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논의를 전제로 지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